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네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수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 중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교보생명이 인수 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대형 보험사인 안방보험이 움직인다는 설이 돌았지만 실제로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은행 매각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날짜가 남은 만큼 기다려보겠다며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정보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우리은행 매각에 실패할 경우 현 정부의 매각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1, 2년 새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인수전에 뛰어들 여력이 있는 업체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번 인수전이 실패하면 책임돈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금융권 관계자